안녕하세요. 송파알림톡 김성현입니다. 송파에는 여러분을 위한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관내 다양한 일자리 시설들을 통합관리하는 일자리 컨트롤타워인데요. 이곳에선 계층별 일자리 추천부터 구인구직 등록, 취업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일자리 상황판을 통해 일자리 지표와 구인구직 현황, 딱 맞는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가 필요할 땐 잊지 말고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세요.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많이 찾으세요.